포항 0일만 관광특구의 핵심이 될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당초 기대와 달리 답보 상태입니다. 지진과 경기 악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관건은 결국 사업비 확본돼 포항시 측은 최악의 경우 새로운 시행사를 찾겠다는 입장을, 시행사 측은 준공사와의 계약을 마치면 충분한 사업비가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서기로 한 영일대 해수욕장. 여객선 터미널에서 환호공원까지 1.8km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는 당초 큰 관심을 모았지만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사업 추진 이후 포항 지진과 이로 인한 시행사의 경영난, 이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악화 등으로 계속해서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악재가 반복되면서 당초 580억 원으로 예상됐던 공사 비용은 현재 금리 인상과 자재값 상승이 더해져 1,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최근 시행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사업 진행 가능 여부를 따졌습니다. 왜 아직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냐는 포항시 측의 질문에 시행사 측은 지난 2020년 기공식까지만 해도 자금이 충분했다며 사업 부지 토지 수용과 문화재 발굴 등 각종 인허가 문제에다 최근 금융위기가 겹쳐 필요 금액이 두 배가량 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업비 확보 시점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책임준 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도급계약을 맺으면 제3업체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온다며 이 자금을 기반으로 사업비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 확약서 등 관련 서류는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사가 포항시에게 총 공사비의 5%인 사업 보증금을 마련해 공사 진행 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짓기로 하고 만약 불가능할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할 의사도 있다며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투자 여건 개선이 결국은 관건으로 보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포항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악재를 뚫고 정상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